보자마자 이건 해야 한다. 같은 여자로서 같은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으로서 이건 해야 한다. 그래서 그냥 바로 나는 너무 흔하게 쓰고 쉽게 만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걸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던 거구나를 그 물건들을 보면서 새삼 알게 됐어요. 청소년에 가장 예민한 나이에 요즘 이 시대에 이렇게 편한 세상에 그게 어떻다는 걸 조금 놀랐어요. 사실은 희망은 잊지 말고 열심히 꿋꿋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청소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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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소년기